여기 아름다운 위아무 뜨네 와 대박이다 잠깐만 님들아 찾아버렸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건데 와 잠깐만 아름다운 위아무가 이거 뜬다고? 와 서브캐스트 무조건 해야되네 와 이게 뜬다고?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윌리티 필력을 하나 얻을 수 있는거에요 와 대박 어딨지? 아닌가? 제주였나?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제주 하나 얻을 수 있는거에요 제주 얻으면 새로운 직업이 엄청 열리거든? 아 나이스 나이스 서브캐스트 무조건 해야돼 그리고 성배도 준다니까 어? 아 이거 성배주는 캐스트들은 무조건 요거 있나보네 고스몹 잡거나 해야되나보네 아 역시 아 이거 고스몹이네 와 뭐야 뭐야 레인저 해볼까 레인저 레인저 해볼게 재정방 재정방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래인저 아, 좋은데. 100레벨만 돼도 좋은데. 체력이 2%씩 빠질때마다 0.2%거든요. 근데 최대 공격수 80이면 80% 맞거든. 1인 HP는 80%까지 적용됩니다. 최대 공격수 8% 아, 이거 문제가 있네. 화면이 깜빡여. 화면이 빨개져요. 잃으면 안되는데 일단 40% 올리겠습니다. 10배 계양권은 몸에 무리가 가. 오오오오오 오오오 빠르긴 해. 혼이 막 10배 계양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게 이제 3배가 될 거라니까 2배 2배 3배 2배까지 이건 시작일 뿐 공속 늘어나는 게 2배가 될 거라고 이 정도면 이제 전설급 아니야? 공속 전설은 몇이죠? 80이구나 아 겁나 높네 나 50이니까 30차이구나 메꿀 수 없구나 전설 중에서도 좀 쓰레기 전설 없어 혹시? 아 75짜리 얘랑 좀 비빌 수 있겠네 공속 많은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이 나지마 일단 이것도 6% 올라간다고 공속 6%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내내 이제 4이'Day 2배 4이'o 2배 4이'o 2배 4이'o